그러지마! 제발 하지마! 왔습니다! 왔어! 드디어 왔어요! 이거는 진짜 너무 궁금하죠? 왜냐? 이거는 우리가 데뷔 때도 전에 찍었는데 모니터도 심지어 없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온지 한 번 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... 두려운! 저희가 그때 티저가 나왔었잖아요. 이 긴 장발 티저. 저희도 그 사진밖에 못 봤어요. 요즘에는 또 장발이 대세잖아요. 오! 궁금해! 궁금해! 이 표톡의 이름은 언론아트픽스 0.1입니다. 나 왜 이러고 있냐? 왜 이러고 있어! 제발! 이러지마! 제발 하지마! 동호 형 이때 살 많이 빠졌다. 아직 각도를 모를 때네. 나만 안 나오네. 허공에 있는 손 좀 봐. 우리가 포즈 하는 게 어색하다. 근데 사진이 왜 이렇게 많아? 아디다스 모기다! 역시 모기 잡을 땐 포토복이지. 근데 의상이 진짜 멋있다. 사진 왜 이렇게 많아? 나 장발 다시 하고 싶어. 와 나 이거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.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른쪽 네번째에 끼고 있는 반지가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이거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우정을 유지해오고 있는 친구들과의 우정 반지입니다. 지금 있음? 지금은 안 꼈어요. 지금은 우정을 유지를 안하고 있어. 왜냐면 팬분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고 제가 그냥 아예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빼고 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여기다가 그 호프링을 끼고 다니고 있어요. 그럼 막 각자 베스트 사진을 뽑아볼까요? 멤버들? 저는 뽑았습니다. 멤버 상관없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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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ן. Thr suck 错 무슨 aur 거